이슈 파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 이 시간에는요. 2대1 이광수 기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 기자님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어떠한 주제를 다뤄볼까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떠한 통화정책 방향이 나올지 시장 참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은. 이 후보자는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기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예고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로 물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게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앞선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께서 이제 워낙 박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총재를 하시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총재이기 때문에 더욱이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창용 총재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자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다. 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높은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사 청문회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이번에도 나와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창용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그 서면 답변서를 보면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한은의 사실 제일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만약 채택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나 물가 안정에 더 힘이 쏠리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기사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경기 위험을 모두 살피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시사를 했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기조가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인상에 대한 여부가 당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끝나봐야 알겠지만 중간에 금리를 그러면 인상을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앞서서도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준 바가 있고 특히 차기 정권, 인수위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차기 정권이 LTV나 DTI,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매크로적인 이슈는 아닌데 그런데 이런 미시적인 이슈로도 매크로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엇박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인수위를 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행할 것이냐. 이런 질문, 이런 도전도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2.7% 그리고 높게는 2.8%까지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창용 후보자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또 연이어 있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24일까지 G20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IMF 그리고 월드뱅크 충계 회의가 있는데 특히 21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라가르드 ECB의 총재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이 여기에 쏠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5월 FMC를 앞두고 나오는 연준 관계자의 마지막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유의미한 발언이 나올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이미 금리를 인생할 것이다 할 거 이런 거는 시장이 다 반영됐다고 하지만 또 어제도 그렇고 사실 윌리엄스 뉴욕 연준은행 총재도 50p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쏟아대는 만큼의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ECB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유로조원의 물가 압박 상승도 사실 굉장하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사실 유럽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가르드 ECB 총재도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 시장이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